안녕하십니까. 레지시 당사 정광룡입니다. 축하합니다. 우크라이나 장병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헤르손주의 주도 헤르손시의 탈환작전을 펼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퇴각 완료 발표 시점에 이미 헤르손시 중심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가 철수 완료했다 하는 외신을 접하기 전에 이미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시 중심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1일 헤르손시 시각으로 한국시간 오후 7시 정오 무렵에 러시아 국방부의 러시아군 헤르손시 철수 완료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 시점에 우크라이나군은 벌써 헤르손시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과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나가고 있는 화면은 가디언지 화면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철수를 완료했다는 시점에서 8시간이나 지나서 발표했습니다. 즉 철수가 굉장히 무질서했고 폐잔병들이 완전히 밀려나는 그런 무질서 속에서 러시아군은 철수 완료를 확신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헤르손시에서 새벽 4시에 철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으나 러시아 점령군의 헤르손시 퇴각은 수시간 후에도 혼란과 무질서 양상 속에 계속되었다는 목격담과 온라인 영상이 또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뒤에서 진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폭익에 부상당한 러시아군인들이 동료 및 부대에 의해서 버려지거나 포로로 사로잡혔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강폭 1.5km의 드니프로강을 건너 퇴각하는 러시아군의 폭익을 가하자 러시아군은 부대원에게 각자 알아서 도강 남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러시아군인의 전언도 있었습니다. 강폭이 1.5km나 되는데 알아서 도강해라 알아서 남아해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헤르손시 현지시간 새벽 4시에 철수를 이미 완료했다는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안은 전혀 다른 목격담인 겁니다. 러시아 국방부 발표 이전인 오늘 오전에 소셜미디어에는 우크라이나군 보병대가 헤르손시의 코라벨리 구역에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는 사진이 올라왔고 사진 배경에 시의 수비대 휴게소도 찍혀 있었습니다. 로이타 통신은 헤르손시 거의 모든 지역이 이미 우크라이나군의 통제하에 들어갔다는 헤르손주 주의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시에 아직 남아있을 러시아군에 대한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은 집안에 머물러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러시아군 몇몇이 민간 복장으로 도주하려다가 더니프로강에 익사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합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러시아가 헤르손시에서 시민은 물론 주둔 러시아군을 모두 강남쪽으로 철수 이동한다는 발표를 하자 러시아군이 헤르손시를 죽음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곳곳에 부비트랙과 지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조금 있어야 언론에 나올 겁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시간 11일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의 더니프로강 서쪽 강둑에서 러시아 병력의 철군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타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생명을 통해서 오전 5시경 러시아군 병력과 장비가 더니프로강둑 동쪽으로 철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서쪽 강둑에 자국 군사장비나 무기가 단 한 대도 남아있지 않다면서 러시아군은 모두 동쪽둑으로 건너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철군 과정에서 어떠한 인력이나 장비의 손실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르손 철군 작업은 셰르게이 소위구 국방부 장관이 헤르손 철수와 더니프로강 동쪽 건너편에 새로운 방어선 구축을 명령한지 이틀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군과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된 셈입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이 지역에 주둔했던 러시아 병력은 2 내지 3만 명으로 철군은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틀 만에 철군을 완료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2, 3만 명이면 적어도 일주일 걸릴텐데. 즉 우크라이나 군이 들어가면서 그냥 밀려버린 겁니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철군을 완료해버린 거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역시 최소 일주일은 걸리리라 전망을 했었습니다. 로이타는 이번 러시아 군의 헤르손 철군은 개전 초기 수도 키유 함락에 실패하고 지난 9월 초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시작한 이래 북동부 하르키유 지역에서 후퇴한 이후 최대 규모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멀린 궁 대변인은 이번 철군에 대해서 러시아는 정부가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부르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여전히 헤르손을 러시아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에 러시아가 이 지역을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 완료했잖아요. 그런데 철군을 완료한 겁니다. 앞서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곳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강제로 병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이 같은 행위를 불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터키 헤르손은 2014년 러시아가 무력으로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연결되는 주요한 관문입니다. 이에 러시아군은 개전 이래 지난 3월 가장 먼저 점령을 한 만큼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로 통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9월 총공세에 나선 이래 헤르손 탈환에 주력해 왔습니다. 지난달 러시아 점령지 약 500스퀘어 킬로미터를 수복한 데 이어서 이 지역에 대규모 공세를 퍼봤습니다. 이에 헤르손의 친 러시아 행정부는 지난달 19일 주민 대피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헤르손시에 있는 안토노우스키 다리가 교량 상판 수십미터가 사라지는 등 두 군데에 걸쳐서 무너진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약 1.4킬로미터 길의 이 다리는 헤르손 줄을 가로지르는 드니프로강의 두 개뿐인 교량 중에 하나이자 헤르손시와 남부 러시아 점령지를 잇는 유일한 다리인데 이것이 부서졌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이 부서진게 우크라이나 작품인지 러시아 작품인지 아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로써 크림반도가 하이마스의 타겟권 안에 유사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크림반도까지 하이마스 또는 조금 더 장거리포만 있으면 공격이 가능한데 지금 헤르손 탈환은 북부 하르키우주 탈환하고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굉장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승패를 가로지를 수 있는 굉장한 전략적 요충지를 달아냈고 더군다나 헤르손 시만 해도 그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1.3배 크기입니다. 그리고 드니프로강 북서쪽 우크라이나 쪽의 면적이 드니프로주 중에서 4천 스퀘어 킬로미터입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죠. 지난번 하르키우주의 보금가는 넓인데 하르키우주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즉 지금 러시아의 보금로는 크림반도를 거쳐서 북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크림대교가 박살이 나면서 지금 쓰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보금로가 막혔는데 남쪽으로 들어오는 게 막혔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것마저도 지금 하르키우주가 탈환되면서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면서 러시아의 보금로는 지금 굉장히 어려졌습니다. 여기서 헤르손시 및 헤르손주의 서북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하이마스 또는 하이마스보다 좀 사거리가 긴 포를 동원해서 공격하면 크림반도에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급관계를 보건 또는 러시아가 가장 중요시하는 크림반도를 보건 지금 헤르손시의 탈환은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전략적인 의미, 전술적인 의미 모든 점에서 지금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기를 러시아가 지키지 못하고 철수를 했고 그 철수가 미처 다 완료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 군이 들어가서 지금 탈환 성공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군과 우크라이나 국민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십시오. 그러면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군의 승리로 끝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응원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